그거 에큐업 다시 본거에요? 그럼 저희가 데뷔 초 일때 했던 리믹스 버전의 개인기를 들려드릴게요. 아직은 데뷔 초 있잖아요? 네. 더 초 일때. 한자도 병원일 때, 대기한지 몇주 됐을 때.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실거 같아요. 저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신 이정선배님께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훈련이 힘들잖아요. 그런 상대모사를 드릴거구요. 네 저는 이제 팀원들의 반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주를 우리 승부분이 해주시면 되요 반주 저는 그.. 그.. 아 맞다 텔레조비의 브라더위드 우리 첫 분이 맡은게? 저는 테레비안의 해적의 올렌데브 주의깊게 들으셔야 돼요 금방도 나오는데 네 저 금방도 마지막으로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분이 실패했던 요구니 선배님 다시 돌려주세요 오늘의 얼굴을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쭉 이어서 메들리로 가거든요 여러분 집중에서 잘 돌려주세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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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미쳤어 미쳤어 아 괜찮았는데 시간 틀렸어 네 우리가 한방이 아니니까 잘라놔도 되거든요 한쪽부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보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박네보 선생님이래요 이렇게 여러분 카메라가 바퀴 보여주세요 중간에 끊기면 맥 빠지면은 이거 자기 나 기 빠지 못살이단 말이에요 그렇죠? 자 시작! 자 개인기를 한 번 들어볼게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나도 보라 도리 보라 도리 뚜비 뚜비 나나 나나 장나마니고 막내세 무인님 미د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